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64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as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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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과제 또는 업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ave 가지고 있다 many 많은 tasks 업무들을 또는 과제들을 to do 이때 to do 하면 해야 할 그래서 to do는 투부정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 task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ask to do 하면 해야 할 업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today 오늘 즉 전체적 의미는 I have many tasks to do today 나는 오늘 해야 할 업무가 많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eve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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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가운데 부분에 있는 알파벳 e의 강세가 있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행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party 그 파티는 is a social 이때 social 하면 사교의 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social event 하면 사교 행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the party is a social event 그 파티는 사교 행사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ubjec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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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토론 이야기 글 작품의 주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let's change 우리 바꾸자 the subject 주제를 on our talk 우리의 대화에 대해서 즉 전체적 의미는 let's change the subject on our talk 우리 대화의 주제를 좀 바꾸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obi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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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이동이 쉬운 또는 이동식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id you 너 뭐 뭐 했니 did you take 너 가져갔어 챙겼어 your 너의 mobile phone 이때 mobile phone 하면 휴대전화 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did you take think your mobile phone 너 너 휴대전화 는 챙겼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you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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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젊은 시절 또는 청춘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pent 이때 spent 하면 spend 시간 등을 보내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I spent 나는 보냈다 my 나의 youth 청춘기를 젊은 시절을 abroad 외국에서 해외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I spent my youth abroad 나는 청춘기를 외국에서 보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latfor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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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기차나 지하철의 승강장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tood 서 있었다 이때 stood 하면 stand 서 있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On 어디 어디 위에 On A subway 지하철 플랫폼 승강장 위에 즉 전체적 의미는 I stood on a subway 플랫폼 나는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toma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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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복통 위통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had 가지고 있었다 or stomach cake 복통을 위통을 last night 하면 어젯밤 지난 밤 이라는 부사가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I had a stomach last night 나는 어젯밤 복통이 있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ani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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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발음에 유의하실 점은 mania가 아니라 mania mania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품사는 명사 뜻은 열광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has 가지고 있다 a mania 열광을 for 하면 무엇을 위한 traveling 여행을 위한 그래서 mania for traveling 하면 여행에 대한 매우 강한 열광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he has a mania for traveling 그는 여행에 매우 열광 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hand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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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다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andle handle 다뤄주세요 this box 이 상자를 carefully 조심스럽게 즉 전체적 의미는 handle this box carefully 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neez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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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재채기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cover 하면 덥다 가리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cover 가리세요 your cover 당신의 mouth 입을 when 뭐 뭐 할 때 you 당신이 sneeze 재채기를 할 때 즉 전체적 의미는 cover your mouth when you sneeze 재채기를 할 때는 입을 가리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과제 업무 라는 뜻이 되겠고요 tas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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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행사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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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토론 이야기 글 작품 등의 주제 라는 뜻이 되겠고요 서브직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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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이동이 쉬운 이동식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모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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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젊은 시절 청춘기 라는 뜻이 되겠고요 유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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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기차나 지하철의 승강장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플랫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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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복통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스터머 케이크 스터머 케이크 스터머 케이크 스터머 케이크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열광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매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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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다루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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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재채기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neez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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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오늘 해야 할 업무가 많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have many tasks to do today 다음 문장은요 그 파티는 사교 행사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party is a social event The party is a social event The party is a social event 이번 문장은요 우리 대화의 주제를 좀 바꾸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t's change the subjects on our talk Let's change the subjects on our talk Let's change the subjects on our talk 다음 문장은요. 너 휴대전화는 챙겼어?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Did you take your mobile phone? 이번 문장은요. 나는 청춘기를 외국에서 보냈다.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다음 문장은요. 나는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었다.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I stood on a subway platform. I stood on a subway platform. 이번 문장은요. 나는 어젯밤 복통이 있었다.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I had a stomachache last night. I had a stomachache last night. I had a stomachache last night. 다음 문장은요. 그는 여행에 매우 열광적이다.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He has a mania for traveling. He has a mania for traveling. He has a mania for traveling. 이번 문장은요. 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다루어 주세요.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Handle this box carefully. Handle this box carefully. 다음 문장은요. 재채기를 할 때는 입을 가리세요.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Cover your mouth when you sneeze. Cover your mouth when you sneeze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